김정일 김정일 그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고 예술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고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60년대에 참 성공했었죠 한국에서 촬영한 film 한국에서 촬영한 film 인형 고치 그렇게 했어요 연기 아닌 딴 거는 자기 생활의 연기인거 지금 내 진작 스포츠는 여기 비싸다 맥쳐 보자 내가 이래